안 돼! 아, 오늘따라 화장이 잘 받네. 아우, 왜? 변 씨, 왜 그래요? 어디 아파요? 아니요. 방금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았어? 아, 그 왜? 어디까지 나오고 우주 히어로 나오고 하는 거 있잖아. 아침부터 몹시 놀랐긴 했지. 저기, 본 씨? 뭐가 안 된다는 거야? 방금 안 돼! 하면서 달려왔었잖아. 그게... 네, LCD에 벌이 있길래 벌이 쏠까 봐. 그럼 가보겠습니다. 운동 중이었어서. 가끔, 도통 알 수 없는 행동으로 나를 놀라게 하는 당신. 고맙습니다. 예린아! 긴급하게 우리 회의 좀 해야겠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에일이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면 아침 대바람부터 나타나서 껴안고 뒹굴고 왜 그러는 건데 보는 눈도 그렇게 많은 데서 사실 좀 이상한 데가 많은 사람이긴 해 예를 들면 늘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새벽 운동을 하고 아침잠이 없나 보네 베이커리에서 식빵만 사 단 거 싫어하는 식빵 매니아인가 보지 한 번은 총을 보고 기절할 것처럼 놀란 적도 있어 왜 언니가 준 서현이 장난감 권총 있잖아 그거는 총을 처음 봐서 그래 본씨 군면제잖아 총이란 걸 눈앞에서 본 적이 없을 테니까 당연히 겁나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뭔가가 있는데 뭐 알고 싶어요 김본씨 당신의 정체는 무엇인가요? 이러한 것만의 밤에도 겠네